좋아! 뭐야 능력 버슨놈이 경장갑 유니세에게 80%의 피해만 줍니다 하지만 저기 중장갑에 150%의 피해가 적용됩니다 어이 무작위 했는데 아 좀 종족에 맞게 나와줬으면 좋겠어 모처럼이니까 상대가 저그와 테란이거든요 욱구를 막아야 되나? 일단은 중갑에 추가 피해가 들어가고 견갑에는 저글링 같은 애들한테는 피해가 덜 들어간다? 아휴 곤란한데? 일꾼 테러 하는 것도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너 욱구를 막아야 되나? 안 막으면 되겠지 어 능력이 애매해 능력이 애매 전진배라 전진배라 멀티하지 말고 쭉 뽑아야겠다 아 혹시 사신같은거 하나? 가스 먹네 사신인가 보네 아래가 뚫려있으니까 아래로 들어가면은 사진있네 사실 좋아좋아 가는거야?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뭔 능력이야 이거는 내꺼 뺏은거야? 아 뺏었나 보구나 어우야 되게 위험하다 다 걸렸잖아 아냐아냐아냐 아직이야 아 되게 비싸 아 피해는 우리가 더 주겠지 에허지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쎄한데 빨간 약이 능력이 뭘까 먹으면 강해지는건가? 자원 뽑아서 한꺼번에 해야죠 뒷내용은 나도 가자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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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어 여기다 지어 어 많이 죽었는데 많이 많이 이게 뺏긴 것 때문에 너무 상이 큰데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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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뭘까? 여기에 뭐 뭐 탱크 있는데? 아 그거다 고정포 중앙에 생기는 거 다 보여서 아 뺏겼어 뺏겼어 아 병사 뺏는 거네 일꾼 뺏는 게 아니라 병사를 뺏는 거네 그냥 끝낼 거 같은데 이거 잘하면? 어 좋아 좋아 끝날 거 같은데? 고정포는 중앙에서 싸우면은 그 시즈모드가 안 풀리는 시즈탱크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다행이네요 어 이거 이거 때려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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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이긴 거 같은데? 어 고정포는 좀 애매하다 능력이 너무 아프다 이거요? 이거 몸도 안 들인 거 같은데 약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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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뺏겼어? 아 아니 뭐야 어 노킥이라도 하자 근데 뭔지 모르겠다 중앙 먹고 아이고 아 이거 불편해졌는데 일단 멀티 먹자 업글보다 아 길어질 것 같다 아아 그렇지 어어어 어 이거 아 근데 뺏는 게 너무 센데 나 저거 갖다가 뺏기면은 그냥 밀리는 거 아니야 바로? 어 좋아 아 저기서 무상 벌레 같은 거 나온다 아아 두 마리 뺏겼어 아이씨 아이씨 야 뺏는 거 너무 센데? 야아 너무 죽이지마 어어 아 아 뺏는 게 많이 위험하네 아이씨 계속 견제라도 해야겠다 아 약간 돈 달라 달라는 거야? 돈은 내가 받아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침대 될 수도 있어 뭐야 저거 뭐야 어디서 모아서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없죠 지금 여기? 아 아 닿으면 터지는구나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위험한데 저거 많이 위험한데 내일은 여길 원하는 거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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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은데? 업그를 그냥 하지 말고 공중으로 갈까? 벌레를... 지상으로 어떻게... 흠흠흠... 가수도 많으니까 멀티가 우리가 훨씬 많은 것 같다. 상대는... 흠흠 뭐... 모르겠다. 어어어어 좋아! 야, 잘하는데? 아, 차... 아아, 온다 온다 온다. 베드로 온다. 어, 이거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도 방어가 있어? 어? 어, 좋아. 어, 근데 끝까지 하네. 근성이 있어. 아, 버스트 한 것 같아서 느낌이 쎄하다. 아, 좋아요. 왜요? 약간 밋밋한데? 아, 뭐 이겨도 이긴 거 아직 안은... 능력도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... 뭐, 그래도... 아, 바퀴나... 아, 정작의 중갑 추가 피해는 내 거 죽이는데 다 들어갔네. 어쨌든 이런 능력도 있네요. 자! 뿅! 아, 바퀴나... 아, 바퀴나...